이제는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쪽에 가시면 그러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마을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영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옛날 방식의 생활을 유지해 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다녀오신 분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고요함, 편안함, 평화 그것을 거기서 경험해서 수백만 명이 해마다 그 아미시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그 감동은 그 아미시 마을 공동체의 전통적인 정신 공동체 정신, 용서와 사랑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은 5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오직 한 가지를 지켜오려고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맨밤도 돌려대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살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믿기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신학적인 논란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느냐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2006년입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무차별 총격을 했는데 다섯 아이가 소녀가 죽고 다섯 아이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긴 했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희생자의 유족들도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찰스 로버트 가해자의 홀어머니와 그 자녀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안아줘요 우리는 원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전해줄 때 이 찰스 로버트 가해자의 집도 반드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커피 향을 맡으면 커피를 마시고 싶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말할 수 없이 비난하고 온 교회를 시험에 빠뜨렸던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사도바울이 어떻든지 바로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고 보금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아주 엄한 경고고 책망이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울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의 마음에 과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제대로 읽고 바로 진정한 보금을 받아들일까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디도가 돌아와야 소식을 알 수 있을 텐데 디도가 좀처럼 예정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바른 보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사도바울을 대적했던 이들을 징계했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도바울로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좌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편지를 이번에 쓰게 된 겁니다 7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도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11절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의 속셈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괜히 죄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죄책감에 여러분을 꽁꽁 묶어요 나 죄 지었어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무서운 정죄감에 빠트립니다 가론 유다가 그랬죠 그리고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영혼의 파멸에 있어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 사실을 고린도 교육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가 하는 것에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가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로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다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거나 뭐 그러면 또는 무슨 세계 챔피언이 나왔거나 그러면 카퍼레이드를 할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보여죠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전쟁을 나간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로 들어와요 그때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전리품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 쭉 끌려 들어옵니다 대단한 장면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볼만한 볼거리예요 온 로마 시민들이 다 광장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장면이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이런 개선 장군처럼 나가실 때 자기도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해요 제가 이 구조를 묵상할 때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나도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인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는 아니에요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는 오직 군사만 그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무자비한 그 전쟁을 치뤄낸 사람 그 군사들만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환호성만 지르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 나라에 우리가 같이 살지만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죠? 그걸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14절, 15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는 교우나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경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이 16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향기예요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인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개선 행렬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끌려가는 포로와 같았어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해진 상태에서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각오해야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짐승들 밥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죠 자기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멸망당할 자가 보기에는 죽음의 냄새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특히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거 사회 부적응자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바보같지만 보여요 무능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눈이 바로 뜨여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만 아니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진짜 개선 행렬 속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여튼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 뭘 하면 반드시 평가를 잘 받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높임을 받고 싶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점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당시 때 제사장들, 바리세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돈, 명예,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 칭찬받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높임 받아야 되고 사도바울도 경쟁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도바울은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라는 구절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 많은, 저 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사도바울이 있는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같은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사는 장사꾼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족한가 모든 명예, 칭찬, 자리 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주님과 함께 그 개선 행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로서 나는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난 다른 건 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많고 왜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왜 그렇게 다 높임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한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의 반 이상 세월 동안 정말 그렇게들 믿고 살았어요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승진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성공해야 돈 꽤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면 교회가 되고 나면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큰 예배당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아주 이 세상에 시장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는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어째 하나님의 이름은 더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나요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용서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와 교회구나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가서 느꼈던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 그 향기 그건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느껴지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부모 자녀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교인들 사이에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서로에게서 느껴지나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향수병이 있는데 마개가 꽉 막혀 있으면 누구도 거기서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향수병이 깨어져서 그 속에 있는 향수가 다 드러나면 온 방이 향기로 진동하잖아요 왜 그렇게 내 안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때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서 주님은 나타나세요 그게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힘들어하시던 교인이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라도 해보라 하셔서 실제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극률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 펑펑 울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제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남편도 주일 설교 중 손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려놓아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메일을 읽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가 느껴졌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주님이 아셨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도둑이 둘이 교회에 들어온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깨워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꿈을 꿨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갔더니 사무실이거나 문이 다 쪼개지고 도둑이 들은 거예요 사무실 서랍,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 다 열어놓고 그 앰프랑 마이크랑 도둑이 가져갔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급히 수습을 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도둑맞은 느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노숙자들에 대한 마음 IMF가 터진 때라 그들이 대합실에 몰려서 노숙을 하고 있는 그분들 아침 식사라도 우리가 대접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매일 아침에 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그 노숙자들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에 늘 노숙자들이 아침마다 몰려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많이 오면 교회에 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교인들의 말이 있었어요 꼭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인들이 또 말을 하겠네 괜히 그런 사람들 밥 준다고 해놓고 이거 교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목사님 책임져야 되잖아 또 그런 소리 듣겠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도둑이 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둑 하나가 진짜 무서운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사랑이 사늘하게 식어지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노숙인들이 그랬다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수사를 해서 결정적인 어떤 범인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그럴 거라 이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아닌가 캐비넷이나 앰프는 돈 주고 또 사면 되는데 문짝이야 고치면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도둑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을 내가 혐의를 씌우고 배신을 당했다고까지 생각했나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내려오는데 아침 식사하시러 벌써 노숙인들이 쭉 교회 로비에 나와 앉아계세요 제가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거 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얼굴 뵙는 게 참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 순간이라도 그분들을 내가 의심했던 것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걸어 나오시면서 제게 오늘 비가 와서 발을 다 젖었다고 양말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양말 공장도 아니고 양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분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은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 내가 신고 있는 거라도 드릴까요? 사실 신고 있는 걸 드리는 것도 참 미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라더라 그래서 신은 양말을 벗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증거 용서와 사랑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증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요 그러려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하고 항상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내게서 가족에게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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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s